어? 그 아우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아이유 선배님 대기실에 저희가 인사를 갔어요 이거 딱 타이밍이 좋게 아 그래? 이제 대기실에 인사를 갔는데 우리 다 왔지? 다 왔지? 자 이제 인사해야지? 방찬 어딨어? 나 없을 때 네가 나서서 해야지! 했지 그래서! 야 인사드릴게요! 하나 둘 셋! 아니 바로 했지! 아 그래! 방찬 없다고 그러길래 그럼 뭐 괜찮지? 근데 얼마나 어? 부끄러웠는 줄 알아? 왜 부끄러웠어? 너 왜 이렇게 빨개져? 어?